렛츠고! 직접 드립니다! 스테이 나는 하루 종일 있었나 하루 종일 있었나 아, 감사합니다. 아, 무서워, 나. 아, 네. 아, 네. 아유, 지금 귀여운 거였어요. 아유, 괜히.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야, 귀여워? 하하하하 한씨. 좋아요. 어, 너무 재밌는 추억이었습니다. 큐티, 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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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시. 갑자기인가요? 확정입니다! 네, 이렇게 데모스리션은 리더슛 마탄라! 잠시만요. 한이가 너무 열정적으로 춤췄어요. 바지가 터졌어. 하하하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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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유, 야, 야. 여러분 눈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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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담아, 눈담아. 여러분 우리만 비밀이죠. 눈담아.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서 저는 잠시 테저히다가 다시 돌아오십니다. 스테이를 위해서, 박수 주세요. 우리 스테이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한씨가 하니콘을 열심히 치다가 내려가다가 예, 그리에 상으로 주고 다 했는데, 그리에 들어오는데 행복했잖아요 우리 그렇죠? 이제 바로 한씨가 우리 스테이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진심인지 그러면 리노씨 잠깐 한씨 나간 사이에 잠깐 껴주세요 네 퇴장걸이죠 네 아우 정말 항상 이게 처음으로 이렇게 하면은 못하는 징크스가 있으세요? 그런가봐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자로 두 번째로 시킬게요 자, 다음 미션은요 자, 다음 갈게요 TMI꽃이 피었습니다 자, 이거 보여요 멋뚜러진 포즈에 비해서 이 내용이 TMI꽃인데요 예 자, 이번에는 빠르게 갑니다 내 옆에 멤버 오늘 TMI를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 네, 네 TMI 말고 내 옆에 멤버 자, 이번엔 우리 보기분이 영복씨부터 갈게요 저부터요? 예, 우리 창빈씨의 TMI를 알려주세요 창빈이 형 복근이 생겼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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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거야 야 야, 그거 너무 멋진 인폴메이션이야 하하하하 자, 우리 창빈씨 우리 승민씨의 TMI는요? 승민이에게 근육이 생겼어요 어? 아니요 아니요 하하하하 달라 달라? 펑이에요? 아니 펑이에요 펑 아니에요 펑 아니에요? 확인을 할 수 없으니 원 하하하하 자, 우리 승민씨 우리 현진씨의 TMI는요? 우리의 TMI? 아까 대기실에서 아주 귀엽게 살짝 잠들었어요 어머 어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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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살짝! 잠깐만, 진짜로 살짝 어떻게 귀엽게 살짝? 이거 이거 뭔 이름이 나, 나 찬지도 몰라 찬지도 모르게 귀엽게 살짝 알겠습니다 자, 우리 현진씨 최인씨의 TMI는요? 아 찬이 형은 어 리허설 때 사운드 체크를 되게 잘 해줬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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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아! 정말 TMI입니다 TMI 자, 우리 이혜니의 TMI는요? 우린요 오늘 보쌈을 아주 맛있게 먹더라구요 보쌈 먹었어! 보쌈 먹었어! 좋아요? 점심 먹었어 아 좋습니다 자 이행씨 우리 리노씨의 TMI는요? 어.. 리노형이 오늘 슬리퍼를 신고 왔습니다 어머어머 오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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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리노씨 너무 잘 어울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 그 순간 예 한번 풀어주고 가시도록 하라 이거 해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긴장하십니다! 네 한씨! 리노씨 옆에서 오셨어요 저희 TMI 중이었거든요 아 예 어떤 TMI죠? 어 리노씨 이쪽으로 와주시고 어 예 리노씨가 우리 한씨의 TMI를 알려주세요 아 자꾸 이렇게 간다 아 이미 다 알고 있는거 같은데 TMI 오늘 저희가